삼성이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채를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달부터는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 했던 운전기사까지도 직접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이 직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정부와 손을 잡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5년간 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시랩부 외부의 문호를 개방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약 300개의 외부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은 회사 밖의 간접 고용과 함께 직접 고용도 늘려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삼성그룹은 올해 하반기에만 채용 규모를 만여 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8천 명에서 30%가량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원의 운전자도 무기기약 측으로 직접 채용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직접 채용하는 인원은 150명, 삼성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면 약 400명이 채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속이 바뀌면서 운전기사들도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존 삼성 소속 직원들과 같이 복리 후생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삼성은 삼성전자 제품의 AS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통해 약 4만 명의 직접 고용과 70만 명의 간접 고용을 약속했던 삼성. 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